통수돌로 불리는 그룹 50-50가 결국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50-50 멤버 사이는 데뷔 7개월 만인 6월 19일 전속계약회력 정지가 처분을 신청했고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투명한 정산 등 계약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착공판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습니다.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가 멤버들이 소속사를 소송하도록 유인했다며 안성일 대표 외 3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가 QPT의 해외 원작자로부터 음원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저작권을 몰래 사들였다는 주장했습니다. 한 매체는 이 과정에서 안성일이 사인을 위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속계약 효력정지가 처분을 두고 조정 중인 소속사와 멤버 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8월 9일 서울중앙지법 인사합의 50분은 PPPT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가 처분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멤버 세나의 모친, 나란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조정이 진행됐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단 종결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8월 16일까지 당사자 사이에 추가로 협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어트랙트 측은 인터뷰에서 회사 측의 입장은 정산 등의 오해가 있다면 회사로 복귀해서 대화로 풀자는 것이라며 저희는 언제든 PPPT 멤버들의 복귀를 희망하고 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었는데요. 이어 복귀만 한다면 모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PPPT를 예전 상패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물론 그 전제는 멤버들의 복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6일 PPPT 멤버 4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정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멤버 측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채권자인 PPPT 멤버들과 상의한 결과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전속계약 퇴직에 동의할 경우는 만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어트랙트가 모든 걸 포기하고 오라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재판부에서도 재차 대화를 권유하며 기회를 주었지만 PPPT 멤버들은 그 기회마저 날려버렸습니다. 멤버 측에서 합의를 거절했기에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강제 조정 또는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멤버 측 법무법인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다 만나서 함께 가는 방안이나 잘 헤어지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멤버들은 잘 헤어지는 방안으로는 만나서 협의할 의사가 있으나 재무회계가 전혀 투명하지 않은 어트랙트와 함께 가는 방안으로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법원에 조정 제안이 있었고 멤버들 측에서 이 같은 의사를 냈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법정 분쟁을 이어가야 할 길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멤버들 측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여론이 더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여론은 어트랙트 쪽으로 기운 상태였습니다. 멤버들이 물심양면 지원해준 소속사를 배신하며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소속사는 멤버들과 오해를 풀고 다시금 함께하고 싶다며 돌아오라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법원 역시 조정을 권고하며 양측에 원만한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조정은 사실상 멤버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불발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멤버 측이 소속사와의 조정을 거부한 까닭의 멤버들을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5050 멤버 측은 수익 항목 누락 등 정산 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050 측은 소속사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와 연예 활동을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유통계약상 선급금 60억 원 이상이 음원 투자금으로 쓰여야 하는데 진정 멤버를 위해 사용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매출액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외주업체의 실수도 있었다. 기한 내에 바로잡아 제출했기 때문에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멤버 측에서 정산과 관련해 갖고 있는 오해가 있다면 언제든지 회사로 복귀해서 풀기를 원한다. 복귀한다면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5050를 예전으로 돌리고 싶다라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온라인상에서 멤버들을 향한 비난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이제 정말 끝이다.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였을 텐데 합의를 자기들이 거부하네. 본인들이 엄청난 슈퍼스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대중 가수가 대중을 버리면 어떡한다는 말이지. 사태 파악을 못하는 걸까? 무언가 믿는 게 있는 걸까? 해외에서 계속해서 잘 될 줄 알고 저러는 것 같다. 또 좋은 곡 받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솟는 듯. 대체 누가 헛바람 넣었냐? 돈 다 물어주고 해외로 나가든 알아서 해라. 소속사에 합의해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본인들이 합의를 거둬찬네 등 멤버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정말 이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들려오는 해외에서의 좋은 성적을 믿고 국내에서의 활동은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주려는 것일까요? 한국에서 생겨난 가수가 한국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과연 해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또한 행여 그런 생각을 있다고 한들 누리꾼들의 주장대로 또 다시 명곡을 받아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보입니다. 멤버 측이 소속사와의 합의를 거절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은 곧 방송될 그것이 알고 싶다를 꼭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 8월 12일 그알 제작진은 이날 방송 말미 예고편을 통해 현 소속사와 갈등 중인 50-50 사태를 8월 19일에 방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목은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입니다. 예고편에는 소속사 어트랙트 관계자와 50-50 측 관계자로 추측되는 여성이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예상대로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는데요. 어트랙트 관계자는 아이들을 빼돌리려는 이상한 정황들이 발견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트랙트가 신분을 전면에 드러낸 반면 50-50 측 관계자로 보이는 여성은 익명 처리됐습니다. 이 여성은 외부 세력, 가스라이팅, 템퍼링 등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워딩을 쓰면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시는지라며 현 소속사 주장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양측의 주장이 정반대로 나뉜 것인데요. 그알 제작진은 앞서 공식 sns를 통해 최근 모벌그룹의 전속 계약 분쟁에 관해 잘 알고 계시거나 아이돌 산업에 대해 잘 아시는 관계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라고 밝히며 취재원을 모집했습니다. 예상대로 모걸그룹은 50-50였습니다. 제작진은 8월 19일 편성 확정을 알리면서 해외에서 먼저 유명세를 타며 중소돌의 기적이라 불렸던 50-50가 왜 계약해지를 원하는지 의구심을 갖고 취재를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사자들의 만남은 커녕 소통마저 원활하지 않은 현재 19일 예정된 그알 방송분이 사태의 전원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50-50의 사태를 둘러싼 속사정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비판 여론의 포화 속에 50-50 측이 별도의 대응 없이 침묵을 고수했던 바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전달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예고편을 본 누리꾼들은 신인이 벌써 공중파 특집 방송에 출연한다. 여러 의미로 역대급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날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담길까요? 이런 와중에도 튜피드의 인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속계약 분쟁 중임에도 50-50는 8월 16일 공식 SNS를 통해 오는 18일 사브리나 카펜터가 함께한 튜피드가 나온다라는 글과 함께 새로운 커버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50-50와 협업하게 된 사브리나 카펜터는 미국 디즈니TV 시트콤 라일리의 세상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그룹 트와이스의 캔디팝을 커버할 정도로 K-POP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같은 날 공개된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25위로 21주 연속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알렸습니다. 이들의 새 컬래버 음원 발매가 희소식이 될지 앞으로 행보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조정이 불발되며 재판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는 듯한데요. 그런 가운데 안성일 대표가 대표로 있는 버기버스의 내부 문건이 공개되어 또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버기버스에 대한 철학, 회사 운영 방식, 파트너 등등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이는 문서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로컬 파트너 부분입니다. 먼저 버기버스에 100억을 투자한 교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폰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베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기간을 보면 교보는 2019년 9월부터 버기버스와 함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를 두고 교보가 실질적으로 버기버스의 2대 주주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교보와 더기버스는 음원 IP 사업에 집중하여 사업을 하려고 했고 실제로 교보 또한 IP 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기버스에서 5050를 제작하여 성공에 이르자 교보와 더기버스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추측인데요. 이런 가운데 더기버스가 문건을 삭제하고 뒷작업을 하는 등 자신 있는 행보를 펼칠 수 있었던 뒷배경이 교보문고가 아니었나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교보문고 측은 현재 엔터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 더기버스 측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한 2022년보다 3년 전인 2019년부터 파트너의 교보문고가 있다는 점에 더기버스가 대체 무엇을 믿고 이러한 일을 주도했는가에 대한 의혹이 교보문고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계획은 대체 무엇인지 앞으로의 상황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